네 빨자입니다. ABC마트죠. 스타일링 사진을 올리면 100% 스타벅스 지급입니다. 8월 31일까지고 9월 5일이고요. 이 이벤트고요. 100% 당첨 이벤트인데 오면은 전신컷 또는 상품 착용 것을 보내야 된다고 합니다. 전신컷이 부담스러우면 상품이 얼굴 안 나오면 될 것 같지 나왔고요. 하단에 G로그 등록하기 눌러서 등록하면 되고 그 다음에 하단에 응모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완료하면 되고 100% 9월 5일날 스타벅스 지급이고 이런 사진이면 좋다고 나와 있는데 젊었을 때 사진도 되나요? 링크는 여기 제목 아래에 도보기에 남겨드리겠습니다. 100% 증적이기니까 사진만 잘 올려 패스를 하면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.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